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 Q를 생성했습니다. 이메일이라는 Q와 인코딩이라는 Q를 생성했는데요. 이번에는 메시지를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 실제로는 이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PHP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 파이썬일 수도 있고, 자바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SDK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를 추가하고 메시지를 삭제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좀 더 개념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편리하게 GUI 환경에서 메시지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여기서 해보고 그리고 뒤에서 실제 SDK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파일 수신자가 업로드 된 파일을 인코딩이라고 하는 Q에다가 1.avi라는 이름으로 메시지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있죠? 이 Q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Sending a Message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제가 1.avi 파일이 업로드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인코딩을 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1.avi라고 메시지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작성이 끝났다라는 화면이 뜨죠? 그리고 리프레쉬를 해보면 메시지 Available이라고 하는 부분에 1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즉, 하나의 메시지가 추가가 됐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메시지를 또 하나 받았다면 이번에는 2.avi라는 파일을 인코딩해라 라고 하는 작업 내용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걸 리프레쉬 해보면 이 두 개의 메시지가 현재 사용 가능한 상태 추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인코딩이라는 Q에 1.avi라는 파일 2.avi라는 파일이 파일이라고 그러네요. 메시지가 두 개의 메시지가 지금 추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있는 인코더 1이 바로 여기 있는 1.avi 메시지를 가져와야 되죠. 가져올 때는 뭘 하면 되냐면 이걸 쓰시면 됩니다. 인코딩이라고 하는 Q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고 뷰 딜리트 메시지라고 하는 두 번째 아이템을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스타트 폴링 포 메시지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폴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땡겨온다는 뜻입니다. 누가 땡겨오는 건가요? 바로 여기 있는 인코더 1이나 인코더 2와 같은 인코더 서버가 인코딩이라고 하는 Q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땡겨오는 거죠. 그 땡겨오는 것을 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땡겨와 볼게요. 스타트 폴링 포 메시지를 하게 되면 지금 추가되어 있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avi, 2.avi 파일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Q의 메시지를 추가하고 빼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플레이어들 파일 수신자, 인코더, 메일러 여러 개의 플레이어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두 개로 분할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파일 수신자입니다. 파일 수신자 파일 수신자의 화면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오른쪽은 인코더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수신자가 인코딩이라고 하는 Q에다가 메시지를 추가하게 되면 인코더의 화면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선 인코더의 화면에서 저는 오른쪽 클릭해서 Q 액션에서 뷰 딜리트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폴링을 이렇게 시작을 해놓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파일 수신자가 업로드가 끝난 파일을 Q로 인코딩에다가 추가를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샌딩어 메시지 그리고 이번에는 3.avi라고 하는 파일을 추가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화면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3.avi라고 하는 파일이 오른쪽 화면에 출력이 됐죠? 오른쪽 화면은 뭐였죠? 인코더의 화면입니다. 인코더가 정기적으로 인코딩 Q라고 하는 곳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왼쪽에 있는 파일 수신자가 메시지를 인코딩 Q에다가 추가했기 때문에 인코더는 3.avi라고 하는 3.avi라고 하는 방금 추가한 메시지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메시지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 메시지에 기술되어 있는 파일들을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설명할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인코더가 하나 두 개의 인코더가 인코딩이라고 하는 Q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서버가 경합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인코더 1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갔다. 메시지를 수신받았다고 한다면 인코더 2는 인코더 2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제가 화면을 두 개로 분할했는데 역할이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인코더 인코더 1의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인코더 2 인코더 2 라고 하는 서버가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이걸 제가 일단 지우고 인코딩이라고 하는 저 Q의 속성을 열어보면 여기 보시면 디펄트 비저블리티 타임아웃이 30초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코딩의 추가된 메시지들은 리시브 했을 때 어떤 서버가 인코딩 Q에 있는 메시지를 가져갔을 때 그 가져가진 메시지들은 30초 동안 안 보이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인코더 1이 만약에 인코딩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간다고 하면 30초 동안 그 데이터들은 인코더 2 라고 하는 서버에게는 안 보이는 상태가 될 것이고 30초가 경과한 다음부터 인코더 2에 다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이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시지 available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수신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세 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인코딩이라고 하는 Q에 접속하면 세 개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메시지 in flight 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누군가가 가져가서 현재 처리 중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들은 현재 삭제되진 않았지만 서버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상태다 라는 뜻인데 그것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Q에 인코더 1의 서버 입장에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view, delete 메시지를 하고 start, polling을 해서 start, polling을 하게 되면 메시지들을 수신받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개의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있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제가 이 인코더 2 라고 하는 메시지를 start, polling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메시지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인코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30초가 경과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화면 즉 인코더 2의 화면에 그 메시지들이 이 비지어빌리티 타임아웃에 걸리면서 이렇게 수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eceive count라는 거 보이시죠? receive count라는 이 숫자는 뭐냐면 이 메시지를 몇 번이나 수신받었냐 라고 하는 것인데 15번 20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메시지를 누군가가 15번 가져갔다 라는 뜻인 거죠. 그 얘기는 15번의 타임아웃이 일어났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코더 1이 메시지를 받아서 스타트 폴링을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1번 메시지를 처리했으면 여기서 delete 1 메시지를 해서 메시지를 삭제를 해줘야지만 1.avi 라고 하는 파일이 인코더 2에게 노출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을 작업했다면 3도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인코더 1이 다운이 됐어요. 서버가 크래시가 일어나서 이게 죽게 됐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메시지가 메시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로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잠시 후에 30초가 지나면 2.avi 파일이 인코더 2에게 노출돼서 인코더 2는 2.avi 파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복습 차원에서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가 한 건 뭐냐 인코더 파일 수신자가 추가한 이 3개의 메시지들 있죠. 1, 2, 3 점, AVI 라고 하는 파일에 대한 메시지를 인코더 1이 가져온 거죠. 그리고 처리를 하고 3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2를 처리하고 2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1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1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코더 1이 다운이 됐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비저빌리티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그 수치 30초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인해서 30초 후에 1.avi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다시 노출이 되게 되고요. 다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인코더 2가 그 파일에 접속해서 그 파일을 핸들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핸들링한 다음에 인코더 2가 1.avi 파일을 지워주게 되면 인코딩이라고 하는 Q 안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남지 않는 깨끗한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Q라는 것도 메시지라는 것도 그 Q와 메시지를 각각의 서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협력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다음 파트에서는 다음 튜토리얼에서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어떻게 코드로 구현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